민국 선생님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거기서 나갈 수 있으면 알지? 등수가 좀 안전적이니까 뭐 그거 믿고 가는 거야? 큰일 났다 이 팀 진짜. 이렇게 좋은 안무로 오버가린 무대는 망신고. 영이 팔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상의를 해주시면 됩니다. 바꿀 게 너무 많으니까. 형. 무대에 일단 그림이 이뻐고요. 이미지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. 블렌딩, 블렌딩, 미니티일 수도 있어. 제이티 안 하더라도. 새로운 엑스멤버를 발표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. 당연히 됐죠.